베테랑 비비 미모는 몇 년 하셨어요 지금? 4개월 됐는데 다친다 다친? 이거 뭐 사람이 좋다 이거? 내 다큐 찍는 거야? 이 감독님은 나 이거 산다 이거 엄청 티내는 그런 스타일들이 지금 제작되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밤이 아니고 새벽이 아까 저희가 여러분도 석유 같은 거 왔단 말이에요 꽃길을 통해서 불안한데? 1개, 2개, 4개, 5개 기회를 한 번 오늘 쉽게 가자 진짜 다 내던 거야 읽어주시죠 뭐지? 아 이거는 진짜 아니지 이거 진짜 너무하다 진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오늘 촬영 잡을게요 그렇게 하지 못해 악수하자고요? 가시죠 수 유행 좋아하거든 나 대표님 한 번 뵈러 가야죠 이 봉투 쓰지 마세요 옐로우푸드 직원과 김치 다섯 포기를 빨리 담그기 대결에서 이겨라 나 또 소름이 빠르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전 건수 대표님 오늘 제가 이제 또 서울에서 멀리 왔는데 제가 뭐 사먹어보기만 했고 엄마 담그는 거 먹어보기만 했지 이 장성 김치는 이게 좀 장점이다 저희는 아무리 공장 김치를 하더라도 어? 놀래요 집에서 만든 거 같아요 사실 뭐 집에서 만든 거보다는 더 어울리는 없겠죠 집에서 만든 게 최고죠 어머니 만들 중에 최고인데 아니 어떤 어머니들은 맛없어요 그런가요? 우리 어머니 김치보다 사실 느끼죠 집에서 만든 것처럼 손이 많이 가요 제가 8년간 제조업을 하면서 하나 지켜온 것이 조미료가 안 들어가요 왜 안 했느냐 고객들과의 약속인 것 같아요 당연히 방부제나 뭐 보존료 어? 그런 자랑만 남아도 오늘 해 지고 체험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제가 이렇게 대표님의 자랑 이거 솔직히 제가 좀 의심이 많아요 한 번 제가 체험을 한 번 하러 투입이 되어도 될까요? 바로 가시죠 가실까요? 의심이 돼 있습니다 가시다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거 왜 누르시는 거예요? 묵은지 아.. 꼭 삭히는 거? 10개월 있을 때가 제일 맛있고 묵은지가? 네 눌러준 이유는 이런 국물들이 스미라고 스면서 김치가 국물 속에 있으면 효모들이 이렇게 하얗게 끼는 거 있잖아요 최대한 공기가 안 통하도록 묶고 검정 비늘로 덮고 창고에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건드려 그럼 자 이쪽으로 오시죠 돌아가면서 2절이 딱 돼요 배추가 찰칵 찰칵 그럼 저쪽으로 넘어가죠 아 절로? 예 맞추지 우와 이거 진짜 돼 잠깐만 우와 됐어요? 이렇게 해서 반타전이 절이 오는 거야 우와 우와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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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계세차 할 때 절임배추 오고 양념 갖고 들어오고 저쪽에서 저희 실장님이 저건 총각김치 보내 버무리시고 계시는 거고 매번이야 총각김치는 기계로 버무려지네? 빨리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은 여기 한번 뛰어들어서 제대로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무건지를 비벼볼까요? 저 지금 김장 처음 비벼보는 거예요 앞에 계신 분이 우리 최고의 베테랑이니까 아 비빔 베테랑 베테랑 비빔 이모는 몇 년 하셨어요? 지금 4개월 됐는데 그러면 거의 신참이네 베테랑이 아니라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없어 신인도 잘하면 올라오는 거 그리고 제가 한번 대결해볼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시간을 정해놓고 포기수를 할까? 몇 번? 3분 3분 동안 많은 포기 아 여기 좀 더 재여주세요 부족하니까 핵심 좀 더 주세요 나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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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2, 3, 4 야! 야 진짜 이거 팔 아프다 아 야 잠깐만 엄마 보고싶다 아 아 아 여기 무슨 일 있었죠? 1, 2, 3, 4, 5, 6 3, 4, 5, 6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막 갈러진대는 많이 갈러진대는 많이 갈러진대 이모 사랑 그렇게 안 맞는데 아까 우리 대화할 때 좋았는데 아 저 오늘은 옐로우푸드라는 당선 김치를 오늘 판매를 합니다 요거 2kg를 1,900원에 드리고요 손박김치 2kg를 1,500원 대표님의 김치 자랑 김치? 이거 전라도 김치 순주 전라도 김치예요 네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니까 대표님 저희 엄마 긴장해가지고 야 한 조각 먹어봐라 맛봐라 하는 그 맛이에요 그대로 고치가 맵지 않냐고 아 맵지 않아요 라악간 매운맛은 느껴져요 그게 고추 아니겠어요? 그리고 파도 안 매우면 나중에 너무 밋밋해요 대표님에 슬럼이시라고 아하하하하하하 맛있지? 제가 마스크를 띄고 나도 먹고 싶긴 한데 먹어도 돼? 응! 하지만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어 왜? 이거 또 홈쇼핑은 자주 나가보셨어, 대표님? 약간 좀 과해? 그래서 그런지 급조했어 급조! 파 올려서 세트가 급조 통각김치 인기 짱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드시면 진짜 아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맛있지? 어디가 때릴 건데 어디? 가이다 응, 총각무가 달아. 오! 세트 구매! 감사합니다! 근데 죄송해요, 우리 맘 먹어서 지금 방송 찍는 거긴 한데 대표님 김치로 이행시를 해달라고 김! 김이 뭐랑 뭐랑 만나는 밥과 함께라면 치! 치가 떨리도록 맛있는 바로 장성 김치! 와! 아, 우리 또 양아치 대표님 우리 둘 다. 내가 오늘 못 챙겼거든. 그러니까 싹 와서 자기 거를 야, 그 사이에 아, 우리 아주 입에 와구와구 부셔던 것입니다.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유, 부셔먹어, 부셔먹어. 공원 새로 오신 분입니다. 계좌번호는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4시에 바로 아, 대표님 라면 말고 김치 좀 드셔달라고 했는데 맨날 김치 먹어야 나는. 남편 파는 게 아닌데, 어? 대표님들 모두 입증이 되는 분들만 찾아가서 판매기치 명확하게 매뉴얼이 있는지 맛도 보일 것 같다. 또 대표님 라면 드셨어요? 라면 좀 먹었어. 많이 나머지 많이 안 먹었는데 라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고기도 맛있다. 아, 진짜 맛있지. 고기도 맛있다고. 우리 직원들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 와서 나한테서 먹고 있으러 만든다. 드세요. 진짜 드셔보시면 후회 안 해요. 어? 직책이 바뀌셨어요. 과장님 아니에요, 과장님? 맞죠? 아닌가? 팀장님, 팀장님. 팀장이 높아요, 과장이 높아요. 아, 드세요, 드세요. 대표님,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다 싶습니다. 오늘 해본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진작에 알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잘할 것 같아요, 전혀 재밌고. 두 번째는 또 와야 되는 겁니다, 먼저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서 라이브 마치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좋은 대표님들과 좋은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별칙은 별칙이니까 봐주셔야 되고 저희가 존경 별칙이 배추부터 쓰시고 저희 옐로우푸드 홍보를 인스타일 해주세요. 치마 같다, 이게 약치마 같다. 아니, 배추 모자가... 여러분, 옐로우푸드에서 만든 포기김치와 초각김치입니다. 옐로우푸드에는 더 맛있는 김치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고민 부탁드릴게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진심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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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한 거야, 이거? 제가 지금 세 번째 공장 방문이에요. 어딜 가도 사장님들 최고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의심병이 많아서 이것들 하나 샀어요. 하하하하 나는 이 공장에 뼈를 묻고 싶다. 이 공장은 최고의 공장이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육국한 크리스마스 하하하 거기다